조선 외무성이 미국에 경고망동할 경우 괴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외무성 대변인 다말을 보도했습니다. 조선 외무성은 조선 반도 정세가 극히 엄중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이 여전히 날뛰 경우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미군 기지들 전체를 괴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 외무성의 다만은 미국이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을 앞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초기진 괌도에 세대 핵 전략 폭격기들을 모두 끌어다 집중 배치한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은 미국이 이미 조선 반도와 주변의 핵 항모와 핵 잠수함 등을 끌어다 집중 배치했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며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계획이 무모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준동은 비단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 핵 선제 타격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고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음흉한 전략 실현의 일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과 공과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 보검을 더욱 서슬푸르게 벼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오판하고 경거망동한다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군 기지들 전체가 조선 군대 전면적이고 현실적인 공격 앞에 괴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